안녕하세요. 유카공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 오늘은 압구전 로드에 오천담에 있습니다. 항상 다니는 라라 비엠입니다. 왔습니다. 엠마일 안에 직업이 온이 있다는 점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에도 염색을 했어요. 한 달 전? 한 달 안 됐나? 한 달 안 된 것 같은데 염색을 했어요. 근데 투톤을 하려다가 색깔이 안 들어갔어요. 오늘은 르타야의 색을 이쁘게 해주고 싶어서 라라 비엠에 왔습니다. 너무 더워. 들어가 봅시다. 라라 목소리가 들렸네. 안녕하세요. 에고 라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여기 안 내놔요. 이렇게 밝아요. 근데 밖에도 칼색이어서 잘 안 보이죠. 내가 하고 싶은 색깔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상태에서 안 되겠어. 안 들어갔는데 벌써 생겼어요? 다 하고 그때만 투톤으로 하는 거 어디 딱 일자로? 그게 좀 유행이거든. 그것도 예쁘겠다. 아 그래요? 전체 색깔에서 그냥 여기 밑에 일자. 일자로 이 부분만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거. 그게 엄청 많다던데? 아 그렇구나. 그건 나중에. 나중에 해야겠다. 자르고 나서. 어떤 거 하고 싶어? 그 사진 보여 드려야 되나? 그 그냥 투톤이에요. 투톤인데. 밖에는 좀 많이 어두웠으면 좋겠고. 어두웠으면 좋겠고. 안에는 무슨 색? 안에는 하고 싶었던 거는 실버인데. 실버인데. 실버 아니면 금색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베이지. 베이지 느낌. 그냥 차이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빼야 되거든. 아 그래요?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남아있는 부분이. 실버는 베이지 느낌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얘는 이미 괜찮은데. 얘는 빼고 얘는 톤다운 하는 걸로. 괜찮을까요? 머리?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 아니 한 번만 자르자고. 안 돼요. 해줄게. 한 번만 살짝 빼면 될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거 바깥쪽은 진짜 제가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그로저메? 아 그로저메.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으니까. 하는 게 낫지. 그쵸. 너무 지저분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색깔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블랙으로 까맣게. 그냥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여기를 만약에 그대로 염색약으로 할 수 있는데. 그치? 네. 상할 것 같으면 제일 밝은 염색약을 해줄까? 할 수는 더 하지 말고. 네네네. 겁나지? 겁나요. 그치? 알겠어.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치? 크가와 유. 예이. 마스크를 따로 주셨어요. 마스크를 따로 주셨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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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안한다. 그거. 벌써 가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아무리 뭘 해준다 해도 안 돼. 사실. 진짜 오랜만에 다른 미용실 가봤는데. 확실히 뭐 미용실마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어두운 색이 안 들어간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나는 공감이 있어. 아 그런 게 있구나. 손상되지 않기 위해. 쌤 패션 좋아하세요? 패션 좋아하세요? 항상 옷이 예쁜 것 같아요. 에이. 근데 편한 옷을 입게 되고 해서. 근데 지금 딱 입으신 느낌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요즘에. 트리님 같은 약간 편한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조금 더 이제 허리랑 복잡해서. 놀고 다녀보려고. 염색약 숫자가 있잖아요. 응. 이거는 어느 정도예요? 염색약 숫자? 네. 그 어두운 게 뭐였지? 1이었나? 그치. 1이지. 근데 처음에 했던 거는 2하고 3을 섞어서. 염색을 넣은 점은 다르고. 네. 이거는 완전 블랙에 매니큐어로 입혔어. 아 그렇구나. 넌 손상조건 4개 하면서. 네. 두 번 입히는 거야. 그렇구나. 엄청난 걸 해주고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제 머리를 위해. 여기가 블랙 느낌이 조금 오래가야 밑에. 투톤의 색깔은 살색을 안 하더라고요. 투톤이 선명하게 보이니까. 네네. 그거에 좀 줄줄을 두고. 웬만하면 살색 안 하고. 밑에는 밝은 색깔을 염색으로 덮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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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투톤. 선생님. 너무 예뻐요. 진짜 이쁘지. 드디어 투톤이. 이제 이게 드디어 됐다. 얘가 잘 안 빠져야 되는 거니까. 네. 한번 찍어봐 봐. 안 빠질 거 같아. 네. 좀 켜서 빨리 해줄게. 네. pista가 죽는 perfectly. 이때 붙얹서. unlock this. icano. den금 постав해. 여기 있었는데. 죄송 great. 이거는 못ordin overhead도 ياquilawko. 내가 누가 누가 남거 tätä Д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머리 잘 받았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대박! 진짜 대박! 너무 감동해서 정말 매일 이렇게 죄송합니다 머리 너무 예쁘지 않아요? 대박! 아 대박! 그 위에 턴턴이었습니다 전에는 아직 안심하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나가스기! 파이팅! 한국에서 완전 핫한 머리 도전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다 아무튼 저는 완전 대단합니다 인스타 앞 사진에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인스타그램, 틱톡, 트위터,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